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갑니다 아 왜 얻었는지 모르겠어 고 갑시다 아 그거 안내놨다 아 아 어 왜이렇게 안넘어? 죽었다 센스가 부정됐어 무조필 썼어야 된다 건축이 Universal 위험했다 이걸 어떻게 왜 안터졌어 오 이거 바로 안터지는구나 아 이거 깨겠는데? 아 기다려봐 아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안정성을 찾자 이게 뭔 저다 안전함이 없어 안전함이 왜 안나오라 아 오래 끊었네 아 오래 끊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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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밀어버리네 아 아 아 아 아 다 안될 것 같은데 아 다 안될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뭔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유 아 아 random 아 쳐 와우 아 안 될거 같은데요 아아아 어이 자꾸 이상한거에 죽네 어이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죽었나요? 저로? 신경쓸게 많아 티너 Heat 에56 에36 에 vrai firmly 느끼소 ету bisa brought 아 안될거 같은데? 어우 날라갈거 같더라 아 안될거 같냐 아 안될거 같냐 아 안될거 같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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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9%둘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약하냐? 역시 젬스톤은 젬팩업인 것 같아. 크림확렬하고 젬팩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33레벨이라 여기에 문제였던 것 같아. 내가 보기에 젬팩업 여기에 문제였던 것 같아. 방무 20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뭐지? 시청 고맙습니다.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캠은 왜 올라가 있습니까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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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